4월 5일 1.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기억해! 잠시만... 10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.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거지? 네 힘이 필요해. 까짓 거 한 번 해보죠, 뭐. 5회의 10초밖에 없는 거야!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다고. 난 두 번 다시 그 능력을 쓰지 않아. 이번엔 꼭 맞고 싶어. 애쓰지 마요. 곧 죽을 건데. 이제 하루 남았어. 시간이라는 건 살아있는 자들한테나 적용되는 겁니다. 당신, 정체가 뭐야? 운명이란 이유로 왜?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지? 미안해. 다가아니야... 안주! 다가아니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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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Regardless! 다가아니야... 마이티샘의 배이지만... 나의 raj안이 버키지 원래 세상...